안녕하세요 올리온 오브의 올리온 오브의 준지입니다 별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렵네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참 착한 형이었어요 바가지 머리 기억나요 좀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누구랑도 될 줄 몰랐습니다 사실 누구랑 돼도 좋았을 거고 해서 조금 촉이 그랬거든요 촉이 좋지 않은 편이에요 만초 형이 진지한 얘기 해주고 조언 같은 거 해줬을 때 되게 힘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을 때 재밌는 거 보고 심의한 계담회 보고 그냥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리에양 뿐만이 아니라 모든 멤버들한테 항상 힘을 받습니다 소원했던 점이요?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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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없어요 장점 저는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요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요 노래 잘 하고요 몸도 좋고 춤 잘 하고요 키도 꽤 큰 편이고요 섹시한 면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무엇이든 시키면 잘합니다 구기종무 조금 못 하긴 하는데 금방 느려요 근데 꽤나 장점이 많습니다 단점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열심히 안 해요 제가 봤을 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준지 자체가 김준형이고 김준형 자체가 준지인 느낌 화장이랑 헤어 한 차이? 저는 술 잘 먹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주량은 세 병인데 요새 줄은 것 같아요 그래도 멤버들 보다는 멤버들 중에서 먹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좋아합니다 그냥 성우 형은 비교할 걸 비교하시지 말도 안 돼요 상대도 안 돼요 다 잘 먹어요 저 상한 거 아니면 다 먹습니다 주종? 구기종목이요? 종류 술 종류 술 종류는요 소주만 마십니다 진로 소주 신나는 것 같아요 텐션이 막 높아지고 냅다 누워버립니다 더 사람이 업 되는 느낌 평소에 꾹꾹꾹 담았던 잠재력이 뭔가 이렇게 신나는 느낌 의자를 가지고 스케이트를 타요 저 약간 로맨스 코미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마블 좋아합니다 마블 좋아하고 로맨스도 좋아하고요 액션은 제가 최근에 탑권을 봤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탑권도 재밌었어요 너무 어려운데 짜장면? 짜장면은 맨날 먹으면 너무 속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예전만큼은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짜장면 먹을래 하면 진짜 안 땡기는 거 아니고서는 오케이 소고기 먹겠습니다 고양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는 느낌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면 아닌 것 같고 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친한 것 같고 그냥 준지 비밀이요 비밀이요? 비밀이요? 비밀이니까 화나가 있습니까? 없어요 나도 같이 빠니 본다 뭘 봐? 뭔가 둘 다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뽑자면 두 개 중에는 금사빠? 금사식이 뭐예요? 아 금방 사랑이 식는 거 금사빠요 전 금방 사랑이 식지 않거든요 저는 저는 용의 머리요 저는 빌보드 갈 겁니다 머리 할 겁니다 이게 꼴이요 더 배울 게 많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다 잘 먹어서 새로운 음식도 좋고 익숙한 것도 이건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익숙한 게 나은 것 같은 느낌 새로운 음식이요 항상 새로운 걸 먹고 싶어서 6시 근처에 있는 식당을 날마다 다른 데로 가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맛집도 찾고 그래서 멤버들이 같이 갔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름이 좋죠 겨울 그냥 바다 놀러 가기도 좋고 겨울은 춥잖아요 롱패딩 롱패딩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서요 안일씹 준영은 진짜 안일씹을 해요 저한테 그냥 할 말 있으면 차라리 전화 저는요 안일씹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근데 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 신발 신었는데 비 오기 커피 쏟으면 답이 없어요 커피 쏠게요 커피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게 더 낫다고 그게 더 싫다 이번에 노래 나왔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항상 행복하게 음악하자 파이팅 준지야 열심히 살아라 끝입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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